안녕하세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말할 줄 알아? 아까 말 많이 했는데 지금 정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이빠라 부리가 아주 안 부러져? 안 부러져? 너무 부러져 너무 부러져 걱정되네 시끄러 너무 귀여워 시끄럽게 굵기도 않고 아주 조용하니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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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쁘게 상태를 위해서 너무 이쁘게 사라졌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포즈 잡는거야? 아이고 이쁘네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쁘네 알았어 너가 가까이 보면 못 찍잖아 꼬리도 멋있구나 꼬리 자랑하고 싶어? 꼬리 자랑하고 싶어 너무 예쁘다 네네들 너무 편하게 누워 자는거 아니야? 난 지금 잠자는 시간이야? 너무하네 너무 편하게 자잖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여보 여보 늦은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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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지? 너희들 벌써 자로 올라갔구나? 나무 위에서? 잘 올라갔어? 나무 위에 올라갔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 나무 위에 올라갔어. 나무 위에 올라갔어. 사람 무섭지도 않아? 나무 위에 올라갔어. 아 너무 편하게 누워있네. 이 김치 좋은 곳에서 반성해. 나무 위에 올라갔어. 아아아아. 매수 매수. 너무 멋있구나. 너무 예쁘다. 우아하다. 음. 너무 멋지다. 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굿! 일부러 가고 싶어서 퍼끼리 뭐하고 amazingly 소리가 잘 안들었으면 퍼끼리 미안하다고 ierung 꿈이 왕관마라 머리야 역시 어 seam 내가 뭘 안 들어가 밥 먹을 시간이구나 오우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음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고맙다 어머 고맙다 어 오우 오우 와우 아 너무 멋있구나 너무 예쁘다 우아하다 너무 멋지다 왜 이렇게 가까이서 못하니까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왕관받아 밥 먹을 시간이구나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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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고양이를 이번에 드린다고 여기 앞에 가서 거의 14년인데 왜요? 제가 약을 한 5년 정도 오우 오우 카이는 옛날에 구독이랑 했을 거였다 저녁에 쓰지 않는데 어? 아 너 어찌 너 거야 응 나 너를 해 너를 해 아 둘 다 너를 해 아 둘 다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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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픈을 통해 또 인형들 같아, 인형들 같아 인형들 같아 일주일에 한다고 이게.. 엉멋아, 너 너무 예쁘잖아 얘 너무 예쁘지? 앵무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네 예뻐 매력있어 꼬리도 예뻐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네 애기 같잖아 애기 같다 애기 같다 엄마는 먹을 거 없어서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줘봐 인사 응 응 안녕 안녕 응 아이고 아이고 대주 부른다 지금 대주 부르는 거야 지금 아유 귀여워다 최고야 최고 짱 짱이야 응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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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좀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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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은 이렇게 높죠? 꽃대도 꽃잎만큼이나 쑥 높이 올라와서 그 높이가 같은 높이에서 꽃이 피고요. 꽃도 물론 더 큽니다. 근래에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봉오리가 정말 예술이에요. 나라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장점에 찾는 중 아, 달달당청정련이 아니... 낮에만 칠컵 먹고 걸었으니까 위례를 해야지. 여기 광양의 봉간 저수지. 바로 광양의 봉간 저수지. 옆에 바로 붙어있는 라테인데요. 아, 여기 부유도 이쁘고. 여기 돈가스도 맛있어요. 손수재돈가스. 차도 먹고 있어요. 오늘 팥빙스도 맛있었어요. 수상식 위에 다녀요.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수령이 많아서 아주 물 내려가는 소리가 예술입니다. 폭포토리에요. 폭포토리. 손은 도는데 물결이 너무 아름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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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친구랑 가끔 오는 카페란다 어느새 어두워지지 열심히 해놨음 아 깃털이 하나 떨어졌길래 제가 옆에 범부채 옆에다가 꽂아졌어요. 너무 이런 깃털 보기도 귀하잖아요. 공작새 깃털. 요즘 털가리 철이라 하나 빠졌나봐요. 일일초랑 팝콘 100원이야. 불빛이 더 예뻐요. 용오일들을 월동시키고 있는데요. 봄에 너무 깨쩨쩨하더니 이제 많이 살아났어요. 여름 지나면 더 예뻐질꺼에요. 너 또 만났구나. 너 이쁘다고 자꾸 나타날꺼야? 예뻐 예뻐 예뻐. 얼굴 가리는거야? 너 여기 와 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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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